둘 셋! 햄피스! 안녕하세요. 내보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심은영 선배님! 네! 내보내겠습니다. 소개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조이예요. 네. 저희 도보의 팬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선배님. 예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린입니다. 수고한 분야 잘 봤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슬기입니다. 저희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또 다른 친구. 정말 작품들. 그동안 작품도 너무 잘 봤어요. 그 다음에 할 작품도 꼭 흔하게 바라면서 저희 레드베비씨 꼭 응원을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앨범. 너라도 저희 많이 배송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취해줘요. 사랑해요.